돼지 안녕? 돼지 아니야? 목욕하기 싫어? 낭아 낭아 고기? 고기 줄까? 낭아 아이고 살 못 찍어서 보자 나 이 고기 먹자 고기 가리도 이리와 저거 너 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저렇게 먹으러 안 와 님 별로 안 먹고 싶나 아니다 이거 먹으러 왔다 아이가 이거 이거 먹으러 왔는데 내가 갖다 주야 먹으러 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하리 안 먹고 싶어서 한 숟가락만 주는데 하리는 그러면 끝나는데 이건 계속 달라 점점 맛있나? 뭐라고? 뭐라고?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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